2008년 아이언맨이 개봉하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후 여러 영화가 제작되며 독립적인 세계관으로 다양한 재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관을 가진 여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큰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리는 페이지 1, 2, 3로 나눠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지 1에 등장했던 세계관의 연결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가 되는 만큼 여기서 파생된 기본적인 정보가 후에 나온 영화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 첫 시작은 아이언맨입니다. 세계관 구축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다음 영화의 떡밥을 보여줍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무기 개발자이자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인 토니 스타크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됩니다. 본인이 만든 무기가 잘못 사용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곳을 탈출하여 아이언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화에 대한 떡밥을 알아볼까요? 먼저 필 콜슨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등장하면서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단체는 쉴드로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토니 스타크가 수트를 벗을 때 한쪽에 보이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다른 히어로가 있다는 걸 암시하죠. 그의 친구 제임스 로드가 수트를 보고 난 다음에 라는 말을 합니다. 후에 나올 워머신을 암시합니다. 쿠키 영상으로 닉 퓨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필 콜슨과 같은 쉴드의 소속으로 쉴드의 국장입니다. 그는 토니 스타크에게 히어로는 자네만 있는 줄 아나? 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 말에 대한 답변으로 토니는 아뇨, 저는 캡틴의 존재도 알고 방패도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페이지 1의 두 번째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입니다. 인크레더블 헐크의 내용은 숨어 사는 삶과 치료를 통해 일반인이 되려하는 브루스 배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두 번째 영화인 만큼 첫 번째 영화였던 아이언맨의 설정을 조금 차용하며 뒤에 연결돼 영화를 암시하는데요. 그에 따라 오프닝에서 닉 퓨리의 문서와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차량 설계도면을 보여줍니다. 같은 곳의 지구라는 것이죠. 블루레이 버전에서는 앞부분에 캡틴 아메리카의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알지는 못했고요. 자료를 찾다보니 나온 정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영어이 모르겠네요. 로스 장군과 블론스키가 대화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슈퍼솔저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그 프로젝트는 캡틴 아메리카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후 슈퍼솔저에 관한 영화가 개봉된다는 암시입니다. 대학에서 헐크와 군인인들이 대치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거기서는 음파로 헐크를 공격하는 차량 두 대가 나옵니다. 이 차량은 오프닝에서 나왔던 설계도면을 구체화한 차량으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작품입니다. 퓨리스 빅 위크라고 해서 아이언맨 2, 헐크, 토르의 내용이 개봉 시기와는 다르게 일주일 안에 일어났다는 설정입니다. 그에 따라 헐크가 빗속에서 소리를 칠 때 멀리르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작게 보이는 점 같은 것이 보이시나요? 사실은 헐크가 던진 돌이었는데 열심히 연결고리를 찾다보니 생긴 오해라고 합니다. 블론스키가 헐크의 혈청을 막고 변화되는 장면에서 등장한 미스터블루. 머리에 난 상처에 헐크의 혈청이 떨어지며 다음 빌런을 암시합니다. 이 빌런은 리더로 코믹스에 나오는 악당입니다. 후속작의 불발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떡밥 중에 하나이니 언젠가 회수하지 않을까요? 페이지 1의 세 번째 영화, 아이언맨 2입니다. 이제 영화는 전에 나왔던 영화와 세계관을 공유하기 위해 그곳에서 차연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아이언맨으로 활동하게 된 토니 스타크의 이야기입니다. 아크 원자로의 부품으로 팔라듐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에 중독으로 토니 스타크는 죽어갑니다. 후를 대비하기 위해 회사를 그의 연인인 페퍼포치에게 맡기고 수투는 그의 친구 제임스 로드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크 원자로의 개발로 죽음을 피하게 되고 이반반코에 맞서 싸워 다시 원래의 토니 스타크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연결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크 엑스포를 취재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뉴스 방송사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나왔던 뉴스와 같은 방송사입니다. 청문회에서 토니가 핸드폰을 만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언맨 1과 비교해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죠? 똑같이 엘지 꺼네요. 영화상 시간으로는 1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기술은 정말 나날이 진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컴퓨터 모니터도 완전 바뀌었죠? 그때 모니터가 많은 것이 최첨단처럼 보였는데 지금 비교해보니 많은 것이 달아져 있네요. 새로운 인물 스타크 인더스트리 비서로 블랙 위도우가 등장합니다.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으로서 어벤져스 프로젝트에 합류하기 위해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쉴드의 국장 닉 퓨리 도 등장합니다. 닉 퓨리는 토니에게 하우드의 가방을 주고 갑니다. 그 가방 안에는 많은 물품이 있었지만 캡틴 아메리카의 코믹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1에서 로드 중령이 언급했던 다음 기회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워머신의 등장입니다. 여기서도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바닥에 깔리는 신사가 되죠. 함께 쉴드의 요원인 필 콜슨이 등장합니다. 그는 뉴 멕시코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마지막 닉 퓨리와 대화할 때 헐크에 관련된 뉴스가 나옵니다. 원문 영상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대화를 하며 배경을 보여주는데 각 히어르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보입니다. 아프리카에 표시된 곳은 블랙팬서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어벤져스 프로젝트 서류가 등장합니다. 쿠키 영상으로 망치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토르의 무기, 멸들리죠. 필 콜슨이 왜 뉴 멕시코로 가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제 영화는 네 번째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토르, 천둥의 신입니다. 아스가르들의 신이자 오딘의 아들 토르는 동생이 로키와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협약을 깨고 오딘의 보물창고에 요툰 종족이 쳐들어옵니다. 토르는 오딘에게 응징해야 한다 하지만 오딘은 협약을 깰 수 없다 하고 그의 말에 토르는 친구들과 함께 몰래 요툰 해임에 쳐들어갑니다. 결국 허무하게 붙잡히고 오딘은 그 사실을 알고 심히 분노해 토르의 망치를 빼앗고 그를 미드가르드 즉 지구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멸리르가 아이언맨2 쿠키 영상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차여차에서 다시 신의 힘을 찾은 토르가 배신을 하고 운모를 꾸민 로키를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언맨2 쿠키 영상에서 볼 수 있었던 멸리르 누구의 무이김이여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죠? 멸리르의 주변으로 쉴드가 임시 건물을 세워두는데요. 쉴드는 전 영화에 간접적으로 출연하며 같은 세계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새로운 인물 호크아이가 등장합니다. 신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지구의 이야기는 적고요. 가장 큰 떡밥을 남겨주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큐브. 이것은 어떤 큐브일까요? 페이지1의 다섯 번째 영화 퍼스트 어벤져입니다. 동일한 시간이 흐르다가 퍼스트 어벤저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이 열리던 과거로 시간대가 옮겨갑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스티브 로저스는 군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각종 질환과 병악한 몸으로 번번이 실격 판정을 받습니다. 애국숨으로 불탔기에 그는 노력을 거듭했고 결국 입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워드 스타크와 어스킨 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에게 슈퍼 솔져 프로젝트 시술을 받습니다. 독일의 비밀 조기직인 히드라와 맞서며 레드스컬과 싸우게 됩니다. 최후의 전쟁을 마치고 긴급 착륙을 시도하다가 북극의 얼음 속에 파묻히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퍼스트 어벤져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볼까요? 아이언맨 1, 2에서 등장했던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오프닝에서 얼음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이언맨에서 있던 방패는 원래의 방패가 아닌 다른 방패였다는 것이 되겠네요. 토르의 묠니르처럼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에도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것은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스컬이 되는 요한 슈미트가 큐브를 찾아다닙니다. 이 큐브는 토르의 쿠키 영상에서 나왔던 큐브입니다. 이름은 테사렉트. 슈미트는 테사렉트를 찾는 곳에서 벽에 조각된 거대한 나무를 보고 위그드라실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앞선 영화 토르 천둥의 신에서 연인인 제인에게 토르가 9개의 세계와 그것을 연결하는 거대한 나무 위그드라실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앞선 영화야 영향을 끼쳤던 일들을 다루면서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스타크 엑스포에서는 휴먼 토치의 의상을 볼 수 있죠? 실제로 휴먼 토치가 활동했다는 걸까요? 엑스포의 주최자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가 등장합니다. 같은 피를 증명하듯 하워드의 모습은 아이언맨에서 보여준 토니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비브라늄 방패도 그가 만들어졌죠. 에이브라움 엑스킨 박사와 함께 슈퍼 솔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로스 장군과 블론스키가 언급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슈퍼 솔져 세럼을 이용하죠. 하지만 혈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헐크도 그렇고 어보미네이션도 완벽한 혈청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레드스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로저스의 실험이 끝나자마자 엑스킨 박사가 히드라에 의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으니 완벽한 혈청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언맨 2에서 하워드 스타크의 물품 중 하나의 캡틴 아메리카의 코믹스가 있었죠. 퍼스트 어벤져에서도 같은 코믹스가 발간됩니다. 실제로도 있었던 코믹스고요. 영화에서도 발매되었다고 나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홍보용으로 위몬 공연을 다닙니다. 거기서 히틀러를 연상하는 인물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액션을 보여주는데 코믹스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레딧 영상에서는 70년이 지나고 깨어나 스티브 로저스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닉퓨리가 등장하여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페이지 1의 마지막 영화 어벤져스입니다. 앞서 제작된 영화는 어벤져스를 위해 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2시간 내외의 길이로 이 모든 히어로들의 시작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죠. 어벤져스의 기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토르의 동생 로키가 타노스에게 힘을 빌려 치타우리 종족이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오고 모든 히어로들이 막아낸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네요. 앞선 영화의 접점을 위해 출연했던 대다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한 설정도 다 차용이 됩니다. 퍼스트 어벤져에서 나왔던 테사렉트를 사용하여 치타우리 종족을 불러오는 포탈 장치를 만듭니다. 그 장치를 만든 사람은 로키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당한 셀비옥 박사입니다. 이 박사는 토르 천둥의 씬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모든 인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와중에 캡틴 아메리카가 내려놓은 총은 퍼스트 어벤져에서 사용된 총입니다. 히드라 마크가 찍혀있네요. 뉴욕 중심부 스타크 타워는 전투 이후 다 떨어져 A만 남게 되는데요. 후에 어벤져스 타워로 변경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쿠키 영상으로 타노스가 등장합니다. 타노스는 후의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하며 인피니트 워의 메인 악당이기도 합니다. 영화 대부분이 떡밥을 회수하는 내용이 많았기에 자세한 건 영화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 페이드 1에 해당되는 연결고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이드 2에서도 기본 설정은 유지해갑니다. 설정이 무너지면 영화는 산으로 가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